고작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지키기 위해 금강야차의 눈치나 살피며 간에 붙었다, 쓸기에 붙었다 복지부동인 일삼는 소인배들이 어찌 감히 탄핵을 입에 담는 것이냐 탄핵을 받아야 할 자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반역에 눈을 감고 밥붙을 뺏길까봐 두려워 함부로 직거리되는 그대들이 한 것을 어찌 모르는가 왜 이 사람이 틀린 말이야 다였단 말인가